깎아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는 방법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는 무작정 비용을 깎아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는 것보다는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모든 고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용역비용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가? 정당한 대가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습니다. 품질 유지 때문입니다. 비용을 깎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추리합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비용을 깎아주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배칠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공정성과 상호호해성을 중시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고객은 이러한 원칙을 부시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비즈니스에 해롭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접근법 보겠습니다. 그럼 안가가 줘서 기회를 알리면요 고객님 저희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드리는 대신 최고의 품질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품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른 곳은 더 싸게 해준다던데요. 저희는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합니다. 고객께서는 저희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품질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할인해 주시면 지금 계약할게요. 할인보다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면 최고의 결과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당한 대가의 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격을 깎아주는 것은 일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과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용역 비용을 깎아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며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고객님, 저희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정당한 대가의 중요성과 품질 유지를 강조하세요. 용역의 비용을 깎아주는 것은 너무 쉽지만 다시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중요시하세요.